그리넉스 40V 충전예초기 개선전 제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초기 안전카바 장착된 것을 분리 또는 날 모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분리해서 나는 이렇게 분리되는 개선전 제품입니다. 이렇게 잠가주시고 다시 장착하시면 이렇게 장착된 것은 개선전 제품입니다. 그리고 개선후 또는 급속충전형 제품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제품은 아까 레버볼트보다 십자형 볼트 제품입니다. 이렇게 변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부모님의 사용이 되어있습니다. 이렇게 부모님의 사용이 되어있습니다. 이렇게 부모님의 사용이 되어있습니다. 아 3 아 으 2 으 으 으 으 으 20자볼트 4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분류가 되며 날 모양은 요 부분이 그린색으로 바뀌고 장착되어 있습니다. 이전만 개선형과 개선전형과 어떤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다시 이렇게 잠가주시면 됩니다. 이 부분이 개선 후 제품 또 이 부분이 색상이나 약간 디자인이 좀 작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부분이 개선전과 개선 후 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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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